렉서스 코리아가 이달부터 홈트홈 서비스와 렉서스 중고차 구매 이후 서비스 센터 첫 입구 고객 대상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상시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. 먼저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렉서스 전차종에 방금 도장 수리 입구 대상 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. 이 서비스는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전달받아 수리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해주는 서비스다. 렉서스 고객이라면 픽업과 딜리버리 각각 편도 기준 50km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전국 31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렉서스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이 처음으로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구하면 첫 1회의 하늘 브레이크, 서스펜션, 엔질룸, 하이브리드 시스템, 각종 누유 및 하부 점검 등 약 40여개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과 차량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다. 감사합니다.